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휩싸여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을 겨냥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 이재희 이준석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일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준석 성접대 당사자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접견 조사를 추진합니다. 성상납 의혹 등과 관련된 윤리윗 징계 판단을 앞두고 있는 이준석에게 있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인데 이준석이는 최근 당내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물타기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리윗 징계가 나올 경우 개인 성비위 의혹 때문이 아니라 당내 권력투쟁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을 저격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준석이가 분을 참지 못하고 부들부들 돼서 큰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대표 정무실장 김철근이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김철근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는데 이준석이가 2013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이던 시절 성상납과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성상납 의전 담당자 장의사를 찾아가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근이는 이 과정에서 장의사로부터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는 대신 무려 7억 원을 투자 유치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입마급을 위한 입을 막기 위한 대가성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확인서를 허위로 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김철근이에게 3자 대질신문을 요청했으나 김철근 측이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장의사는 이준석 성접대 당사자로 알려진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내일인 3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진 전 대표를 접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말입니다. 이준석이가 아무래도 무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준석이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난데없이 간장 타령 시작하며 재무덤을 스스로 파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안철수 의원이 반격에 나섰는데 허튼 짓 하지 말고 윤리위 징계 판단에 순순히 응하라고 일침을 가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이준석의 공격이 이해가 안 간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016년 총선 때 자신에게 패배한 것이 상처가 되어서 앙심을 품은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이준석은 부들부들대며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는데 안철수 의원이 2016년에 사시는 것 같다며 그런 거 평생 즐기시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왜 M1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는지나 설명하면 될 것을 왜 저리 부들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의 지적대로 선거 패배에 대한 열등감이 발로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어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찌되었건 이 이준석의 운명은 조만간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진에 대해서 접견 조사 마친 이후에 경찰 역시 수사의 최종 단계로서 이준석위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윤리위 판단은 윤리위 판단대로 경찰의 사법적인 처리는 사법적인 처리대로 조만간 이준석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될 테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준석의 말로가 무척이나 비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제2연평해전 20주기인데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인 승전으로 선언한 겁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월드컴 3, 4위전이 있었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북한 경비정 두 척이 서해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 공격을 가해 일어난 전투입니다. 교전 중에 우리 해군은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고 북한군은 사상자 30여 명을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습니다. 20년 전인 2002년 당시에는 서해에서 북한과 상호 전투했다는 의미로 서해 교전으로 이름 붙여졌는데 전사자와 참전 장병, 유가족 명예를 높이고 합당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명칭이 제2연평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공식적인 승전으로 규정하고 올해부터 승전 기념식으로 행사 명칭도 바꿨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에도 죽음을 각오한 겨련한 의지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사수한 승전으로서 제2연평해전의 의미를 제고한다며 아울러 전사자 및 참전 장병, 유가족의 명예도 함께 현양하며 NLL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의 전승 의지를 고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오늘 평택에 위치한 제2함대 사령부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을 개최했는데 이번 행사는 국민을 해 승전 경과 보고, 국방장관 기념사, 유가족회장 격려사, 참전 장병 대표, 회고사, 20주년 특별 기념품 증정, 참수리, 3575, 전우획 특별 모금, 장학금 전달, 승전 기념 공연, 결의문 낭독, 해군가 재창, 폐식사 순으로 열렸습니다. 기념식 명칭 뿐만이 아니라 기념비의 이름도 바뀌게 되는데, 제2연평해전 전적비가 제2연평해전 전승비로 변경이 됩니다. 전투가 있었던 곳에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투에서 이긴 사실을 기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군은 제2연평해전을 비롯한 수차례 해전을 통해 얻은 승리의 역사는 해군 장병들에게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라며, 해군은 서해수호관, 천안함기념관 설치, 출동전, 출전결의식 등을 통해서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추고 NL의 수호우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확실히 보은의 의미가 강화되고, 제복을 입은 우리의 영웅들에 대한 대우가 확실히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나라가 나라다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준석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처분만 이루어지면, 집권 여당도 여당다운 정당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